대중교통인들도 싸움 많이 납니다 자리 때문에 싸움 나기도 하고 발발 벗어서 괜히 뭐 이렇게 시비 붙기도 하고 괜히 어린 친구들은 눈싸워마다 싸움 나고 이러잖아요 어린 나이때는 솔직히 저도 god가 god 사무실이 양재동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일산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 학생이라서 학교를 매일 등하교를 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항상 양재동까지 왔었거든요 학교가 끝나면 연습하러 후면은 한 1시간 4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밤에 늦게 가면 거의 마지막 타고 가니까는 막 새벽되고 그래요 저도 피곤하니까 이렇게 좀 노약자석에 앉은 적이 있어요 앉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런 못하실 거 아니에요 등치가 좀 있으신 거니까 그때는 너무 아기처럼 생겨가지고 등치는 190이 넘어가지고 너무 아기 같은 거야? 근데 노약자가 타시면 일어나고 자리 양보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피곤해갖고 잤다는 거죠? 근데 한 번 자는 척 한 적이 있어요 어 자는 척 솔직히 그런 적은 없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때도 예전 분위기 지금은 요즘 대중통이 버스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앉으신 분이 학생들 가방을 막 여러 개를 이렇게 다 받아주시고 쫙 사라앗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받아줄게 받아줄게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 가방 다 이렇게 올려놓고 남의 가방 들고 내리고 막 이런 거 넣고 빨리 내려야 되니까 저는 이거 뭐야 가방 받아주잖아요 받아주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내리는 분이 가방을 내려야 되니까 가방을 뺏어가는 줄 알고 와우와우 막 이런 적으로 자기 건지 알고 내 가방인 줄 알고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때요? 노약자 자리 아무래도 양심상은 하죠 있긴 있죠? 네 있어요 저도 항상 버스 타면 하루 지가 들어오시면 항상 일어나고 근데 또 그분들은 잘 알았는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비켜줘 비켜줘도 그러니까 괜찮다고 네 괜찮다고 왜냐면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It's okay 저는 그냥 오 잘하시네 저는 그냥 양심상 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니까 왜 나를 늙게 생각을 하냐 그렇죠 그래요 버스가 좋아요 지하철이 좋아요? 뭔 질문이 그래 지하철이 더 낫지 않아요? 왜요? 지하로 가니까? 안 막히니까 절대적으로 시간 안 막히니까 맞아요 지하철이 그건 있어요 그죠? 절대로 막히지 않잖아요 맞아요 지하철이